세상에 Capital Cami 저거에 저희가 완전 폭망 한영상 있죠? 영상 잠깐 볼까요? 망가졌어 이 상황은 이 초콜릿 분수가 전압이 맞지 않아서 모터가 터진 상황입니다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바로 돈을 날렸던 그 무시무시한 제품 다시 사왔습니다 이거 다른 제품입니다 이거 이제 220V 맞죠? 이거 매뉴얼을 잘 봅시다 이거 안 열봤는데 한번 열어봅시다 어 220V짜리에요 이거는 오 될 것 같아요 이제 자 여기다 조립시켜주고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됐습니다 조립 성공 지금 보면 어 똑같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근데 모양이 더 이쁘네요 약간 빨간색으로 눈이 훨씬 뜨네요 네 어 이거 한번 꽂아봅시다 우와 이제 괜찮겠죠? 어 아 이거 저번에 폭파 한번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오 테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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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? 어 뜨거워 오 엄청 뜨거우죠? 오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엄청난 음식들을 갖고 왔습니다 자기가 먹을 거를 정하는 걸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게임으로 이거 해보죠 하나 둘 셋 아 참 참 참 참 참 바로 하시죠 공격 한번 하시죠 참 참 참 와 자 이제 말해보죠 예 갑니다 공격 지면 바로 탈락이에요 오오오오오 참 참 참 크로써 smg 잠시만요 크로써 오 시작 참 참 참 아이씨 저희 두가지 경험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아이씨 아이스크림 엑셀런트 하구요 저는 거봉 아 거봉 미닛 미닛 오 샌드 에이스 샌드 하구요 그 다음요 하나 더 저의 배 아 네 아 네 됐구요 그 다음에 로기 바나나 네 바나나 바나나 네 두개 정하는거죠 마시멜로 바나나 가겠습니다 마시멜로 바나나 오리온 샌드 하고 메로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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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바로 만들어보죠 고 아이씨 지금 초콜릿을 일부러 녹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오 약간 자세히 못 봤는데 오 빨간색 엄청 있다 그 다음에 과일들을 ô 오 다시 해봤습니다 한번 구워보시죠 오 맛있는 초콜릿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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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β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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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메뉴 봤어요 website 요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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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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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자 이제 먹어주세요 네 이거 완전 개그랬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배는 어떤 맛이 날지 약간 물이 많은데 푹 담가요 오우 그렇지 그렇지 오우 장난아닙니다 이제 먹어주세요 가자 이번에 오우 초콜릿 가득한 있어 precurs 오우 구멍선 완전 달아요 아 마리야 메로나 과연 어떤 맛이нять지 궁금한데 오우 진짜 맛있겠는데요?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있겠다 녹아버렸어 마리아님 맛이 어때요? 맛없어 이번에 안먹어봤던거 복숭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고압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먹어보겠습니다 평소에 먹어보이지 못한 맛이 나오네요 복숭아 먹어봤는데 정말 애매하네요 복숭아인지 초콜릿인지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봤을때도 뭐가 가장 맛있어 보이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도 맛있는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어 잊지마시고 그러면 안녕 지금 촬영 끝나고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? 맛있어 술 UE3 참고를 숙니다 참고도로 고추어 잊지마세요 참고로